저글링으로 생각되긴 합니다만 얘는 생각으로 하면 어쨌든 저글링 뽑았죠 드론 물러다녔죠 300원 써서 그리고 커세가 등장합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질럿을 드론 잡으면서 질럿 하나 드론 하나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아깝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 상대방의 극단적인 체제를 현재까지 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길모 계속 막아놓으면서 그렇죠 김태경 선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운영은 김태경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운영과 좀 흡사한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셔틀리버를 먼저 쓰면서 6C 지역을 선점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한상봉 선수는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미네랄 멀티 지역의 해처리를 폈고 그 지역의 해처리에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추스리면은 분명히 적의 재생력 특유의 재생력 발휘될 수 있어요 스파이어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스커지 생산하고 그 다음에 히드라 계열의 체제입니다 12시 확장기지에 지금은 좀 힘을 많이 실은 그런 경기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패널을 소환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김구현 선수가 로보틱스가 완성된 타이밍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약간 더 빨리 셔틀리버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약간 타이밍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는 완성되고 그 상황을 쓱 살펴보고 있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한상봉 선수가 저글링을 6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여유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상봉 선수는 이렇게 상대방의 커세어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마치 공격을 올 듯한 지금 커세어 대기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뮤타리스크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위치인데 실제로 한상봉 선수는 스커지만 뽑고 그 이후로 체제는 히드라로 전환하면서 12시를 빨리 먹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대입 쪽에다 해찬이 3개나 쭉 연달아 펴고 있는 전략의 중심은 일단은 12시예요 김구현 선수가 리버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리버가 셔틀리버가 진작에 나와서 6시 지역에 프로봇 같이 싣고가 파일런 짓고 포지 파일런 짓고 캐논 짓고 넥서스 짓고 리버 매치 김태경 선수가 모여줬었던 그런 운영을 해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스타게이트 하나 없어졌어요 없애고 아드 올라가고 있죠 투스타게이트 올리다가 하나 취소하고 그래서 한상봉 선수가 워낙 공격적이어서 지금 김구현 선수가 언제 공격 들어오나라고 지금 그것만 계속 신경쓰겠나봐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속았습니다 이건 김구현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속은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이트웨이가 지금 늘어나는 타이밍도 굉장히 늦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가져갔어야 됐는데 자 갑니다 셔틀가 뒤쪽에 뭐 쫓아오고 있죠 뭐가 쫓아오고 있죠 컷에 와 놓고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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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가도 아우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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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목숨을 건진 김구현 선수의 컨트롤도 진짜 빛난 거예요 그렇죠 정신간적인 바람 이게 잡히지는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흔들고 그다음에 스피드업 된 질럿 모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추가 미네랄 확장이지 좀 미네랄 확장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구현은 그렇죠 서로 잘 오는데 옵니다 와요 이 타이밍에 프로토스는 추가 확장을 돌려야 돌려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원 리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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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 삼각 구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벽을 오기다 배치하게 만들고요 미네랄을 조금 더 일찍 먹어야 됩니다 미네랄을 예 리버 하나와 질러 둘이 내렸습니다 네 좆좆좆 아우 아우 자 근데 이 리버 현재가 이런 어어 그렇죠 아주 심히 역할 이 리버 현재가 별다리 별다리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은 못한다면은 안 뛰거든요 예 김구현 선수 안되거든요 조이 바이바를 드론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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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살아있고 넘어는 쪽을 넘어가는지. 때려 올렸나요 셔틀. 셔틀 살았어요 셔틀. 반들었죠? 여기 여기 여기. 주인이 큰 견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셔틀이 위험한데요. 굉장히 위험한데요. 죽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김우현 선수가 견제를 잘.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거 한 대만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한 대만 맞았으면 죽었어요. 그러면서 바람쩜 띄자동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병력과 드론을 많이 잡아준 상황이 아니라서.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격이 글쎄요. 실회를 거둘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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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드론 떼고 이런 컨트롤 하는 동안에 드론이 있을 것 같은 사실이라서 그 셔틀이 잡힌다는 게 진짜. 안 잡혔어요. 안 잡혔고 투리버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살 끊고 그런 시간 조금만 더. 아 투리버. 투리버 바로. 수비정 셔틀이 투리버. 이거 대박. 투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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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가 왜 다 놀고. 아까 드론이 잠깐. 투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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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캐보이 좀 수납은 것 같지? 애초에 황장은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본진 앞마당 자원 지었지 않아서 질럴 리버로 뚫어내리기고 야 이거 공격 질러시고요 아 또 없고 리버선에서 질지 못 질이지 11분 또 다시 그다지 그다지 긴 시간에 수요되지 않았습니다 김태경과는 또 사이의 경제형 진짜 파워풀한 경제형 프로토스 김구현 선수인 것 같습니다 블루스톰에서 일단 상대방의 뮤탄스를 대항하기 위한 이런 체제를 먼저 준비했지만 스커즈를 보고 나서 스타게이트 하나 취소시키고